역사와 전통의 신인가수 등용문 제28회 곶고리 전국가요제가 오는 9월 7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에서 펼쳐집니다. MC 박남춘 향기의 진행으로 실력있는 참가자들의 경연과 함께 언제나 유쾌한 에너지를 선사하는 현숙을 비롯해 트로트 대세 황민우, 황민호, 매혹적인 무대매너, 소명, 최시라, 넘치는 매력발산의 강철, 윤미, 동우가 멋진 축하공연을 선사합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에서 펼쳐지는 제28회 곶고리 전국가요제에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예총, 시흥시, 시흥시의회, 시흥예총,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경기도연합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시흥시지회, 그리고 실버ITV가 함께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